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핵심 패턴 233 기초편을 함께하고 있는 나래쌤입니다. Today we're going to look at Unifor. Unifor은요, You're 패턴인데요. You're은 You're를 줄인 거고요. 앞에서 나왔던 I'm은 나의 상태나 상황을 표현했다면 이번에는 You니까 You're은 상대방의 상태나 상대방에게 또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패턴이겠죠. 확장 패턴은 일곱 가지 있는데요. 그러면 패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패턴 넘버 25, You're so blah blah 인데요. 넌 참 뭐뭐해, 정말 뭐뭐해 이 상대방의 성격이나 상태 같은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so 플러스 형용사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때 so는 정말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You're so 하고 뒤에 형용사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칭찬이나 아니면 비난이나 할 것 없이 어디에나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예를 들면 You're so sweet. sweet가 원래는 달콤한 이라는 뜻인데요. 사람한테 쓰게 되면 되게 상냥하다, 되게 자상하다, 친절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너 진짜 친절하구나, 상냥하구나. You're so sweet. 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는 You're so smart. 너 되게 똑똑하다. smart. 이거 발음도 주의하세요. smart. 가 아니라 smart. 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You're so 다음에 형용사 붙이는 패턴이었고요. 이번에는 parent number 26. You're a good blah blah 인데요. 너는 훌륭한 뭐뭐구나 라든지 아니면 너는 뭐뭐를 잘하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good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칭찬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good 다음에 명사, 직업을 나타내는 말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예를 들면 You're a good manager. 이라고 하면 너 되게 좋은 매니저구나. 다시 말해서 되게 유능한 관리자구나. 라는 의미고요. 또는 You're a good cook. 이라고 하면 너는 아주 좋은 요리사구나. 다시 말해서 요리를 잘하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cook이라는 게 요리사라는 거. cooker이라고 하시면 조리기구, 특히 뭐 rice cooker 하면 밥솥이거든요. cooker 쓰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요리사는 cook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para number 27. You're 다음에 ing형 붙인데요. 너는 뭐뭐라는 중이야. 너는 뭐뭐라는 중이구나. 라는 의미예요. 현재 진행형 시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을 표현을 하는 건데요. 좋고 나쁨의 의미는 없고요. 언제나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You're having fun. 재밌게 잘 놀고 있구나. 라든지 You're teasing me. 너 지금 나 놀리고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tease가 놀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You're teasing me. 그러면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지. 이런 뜻이 돼요.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parent number 28. You're always ing형인데요. 넌 항상 뭐뭐해. 넌 항상 뭐뭐해. 넌 항상 이런 식이야. 약간 이런 뉘앙스거든요. always를 넣어서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 좀 약간 마음에 안 든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always는 강조해서 말해야지 뉘앙스가 확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always를 좀 올려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 비교를 하자면 단순하게 그냥 현재형으로 얘기를 한다면 비난의 의미 이런 거는 사라지고 그냥 습관이나 버릇이 그렇구나 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You're always ing형으로 어떻게 쓰면 될까요? 예를 들면 You're always bossing me around. Boss somebody around 라고 하면 누구에게 이래라 저래라 보수처럼 행동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너 진짜 되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구나. 맨날 이런 식이야 라고 할 때 You're always bossing me around. 약간 비난의 의미가 들어가게 돼요. 또는요 You're always drinking too much. 너 진짜 항상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니? 이렇게 되겠죠. always는 강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drink가 술 마시다. 그냥 이렇게 되기도 해요. 알코올을 굳이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넘어가 볼게요. Pair number 29 You're lucky to blah blah 인데요. 머머라니 참 운이 좋구나. 머머라니 다행이네 좋겠네 라는 의미. 치유 다음에는 동사 원형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때문에 좋은 건지 이제 이유를 붙여주는 거죠. 예를 들면 You're lucky to get the day off. 그날 하루 쉴 수 있으니까 참 너 좋겠다 좋은 거구나. off 가 쉰다는 의미가 돼요. 예를 들면 on duty 라고 하면 근무중인이라는 뜻이거든요. off duty 라고 하면 근무중이 아닌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a day off 하면 쉬는 날 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여기서는 get the day off 라고 하면 쉬는 날을 얻다 하잖아요. 그래서 get the day off. 하루 쉴 수 있으니까 참 좋겠다 좋구나 라는 의미겠죠. 또는요. You're lucky to have met him. 그 사람을 만난 게 참 너는 운이 좋아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시제를 약간 보셔야 되는데요. You're lucky to meet him이 아니라 have met him 이라고 했죠. 지금 현재 완료 시제를 써놨어요. 그 사람을 이미 이전에 만났고 그게 지금 현재의 너 눈이 좋은 거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난 것이 과거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과거의 뜻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또 동사 원형을 쓸 수 있는 have pp. 바로 현재 완료 시제를 써준 겁니다. 이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과거의 의미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현재 완료 시제를 붙여줄 수도 있다는 거. 그러면 또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para number 30. You're supposed to blah blah 인데요. 넌 뭐뭐 하기로 되어 있어 라는 뜻인데요. be supposed to 라는 표현.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표현이니까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라면은 결국엔 무슨 뜻이 되냐. 해야 한다 라는 뜻이 좀 돼요. 해야 하는데 왜 안 하니 이런 의미까지도 가능하기도 하고요.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거 말하실 때는 you're supposed to 꼭 강조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쓰면 될까요? you're supposed to be at work. 너 직장에 있어야 되잖아. 너 직장에 있기로 되어 있는데 be at work가 직장에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너 왜 직장에 없고 어디가 있는 거니? 이런 의미가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at home은 잘 알고 계시죠? 집에서 라고 할 때 at home이잖아요. 마찬가지로 at work 라고 하면 직장에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be at work 하면 직장에 있다 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you're supposed to be at work. 너 직장에 있어야 되잖아. 근데 어디가 있는 거야? 직장에 없는데? 라는 의미고요. 이번에는요. you're supposed to buy me dinner. 나한테 저녁 싸주기로 되어 있잖아. 근데 사줘야지. 왜 사줘야 하는데 왜 사줘 생각을 안 하니? 약간 이런 의미도 안에 내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넘어가 볼게요. 패런 넘버 31. you're not allowed to blah, blah 인데요. 뭐뭐 하는 걸 허락받지 않는다잖아요. allow 가 허락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you're not allowed 하면 허락받지 않는다니까 결국에는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be allowed to가 뭐뭐 하는 것을 허락받다 이거에 not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be allowed to 같은 경우는 해도 된다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you're not allowed to니까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고요. 금지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여기서는 not을 꼭 강조를 해주셔야 돼요. you're not allowed to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뉘앙스가 확 살아나게 됩니다. 규칙을 알려줄 때 많이 쓰기 때문에 게시판 같은 데도 많이 쓰이는 말이고요. 그럼 예를 들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you're not allowed to be here. 당신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라는 거죠. 여기 있는 거 허락받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나가세요 이런 의미고요. 또는 you're not allowed to watch this. 너 이런 거 보면 안 돼. 특히 어른이 아이한테 많이 할 수 있는 말이겠죠. 그래서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 you're not allowed to 알아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you need for의 패턴, you're의 확장 패턴 7가지 살펴보셨습니다. 계속 입으로 소리 내서 말하면서 입에 익히는 거 잊지 마시고요. all right, that's all for today. see you next time. pattern 25 you're so I got a perfect score. you're so smart 1 you're so sweet you're so sweet 2 you're so hot 3 you're so mean 4 you're so bossy 5 you're so bossy 5 you're so thoughtful you're so thoughtful 6 you're so adorable you're so adorable 7 you're so pale you're so pale seven pattern 26 you're a good you're a good leader do you really think so? 1. You're a good cook 2. You're a good manager 3. You're a good student 4. You're a good piano player 5. You're a good runner 6. You're a good soccer player 7. You're a good teacher 6. You're a good teacher 7. You're a good teacher Pattern 27 You're ing You're wasting your time I know I can win 1. You're having fun 2. You're looking good 3. You're teasing me 4. You're playing on our team 5. You're being mean 6. You're cooking dinner 7. You're studying hard 7. You're studying hard 8. You're always ing 8. You're always taking his side 8. He's usually correct 9. You're always hanging around with him 9. You're always hanging around with him 9. You're always buying stuff 10. You're always buying stuff 10. You're always hitting on girls 11. You're always hitting on girls 11. You're always bossing me around 11. You're always bossing me around 5. You're always giving me more work. 6. You're always checking on me. 7. You're always drinking too much. 8. You're always drinking too much. Pattern 29. You're lucky to... He is just so nice to me. You're lucky to have met him. 1. You're lucky to be here. You're lucky to be here. 2. You're lucky to have me. 3. You're lucky to have this job. 4. You're lucky to get the day off. 5. You're lucky to have gotten tickets. 6. You're lucky to get a second chance. 6. You're lucky to get a second chance. 7. You're lucky to have my help. 8. You're lucky to have my help. Pattern 30. You're supposed to... 9. You're supposed to be in the hospital. 10. They let me out early. 10. You're supposed to be at work. 10. You're supposed to be at work. 10. You're supposed to go with me. 10. You're supposed to go with me. 10. You're supposed to be exercising. 11. You're supposed to be exercising. 11. You're supposed to be exercising. 12. You're supposed to buy me d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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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You're supposed to be studying. 6. You're supposed to go to the doctor today. 7. You're supposed to walk the dog. 8. You're not allowed to be here. 9. You're not allowed to go in there. 9. You're not allowed to leave. 10. You're not allowed to leave. 3. You're not allowed to watch this. 4. You're not allowed to stay out late. 5. You're not allowed to drink alcohol. 6. You're not allowed to check out this book. 7. You're not allowed to eat that. 7. You're not allowed to eat that. 5. You're not allowed to eat tha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